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3과를 하겠습니다. 181번부터 185번까지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넝, 볼 수 있냐 없냐. 조동사입니다. 반복하지 않겠어요? 넝, 칸, 볼 수 있어요. 저번 수하면 이 책이요. 책할 때 중국인 표는 저번, 책에 대한 양사는 한 권, 두 권 할 때 번이요. 그러면 지시대사 저번, 이 책이요. 이 책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 책을 볼 수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넝, 칸마 이거예요. 볼 수 있어요. 수는 책이고, 번은 한 권, 두 권 할 때 양사하고, 저번 지시대사 이거. 이 책을 볼 수 있어요. 한국어하고 좀 다르죠? 평온 달라요. 다시요. 너는 칸, 저번 수? 너는 칸, 저번 수? 계속 182번, 부. 저번 수, 유따 난. 저번 수, 유따 난. 자, 보세요. 지시대사 저번. 그래서 이 책 할 때 이 책, 이 책이요. 저번 수, 유따 난.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어요. 난. 따라해 봐요. 어렵어요. 난. 난. 유따 하면 조금이요, 조금.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요. 다시요. 저번 수, 유따 난. 저번 수, 유따 난. 유따 난. 좀요. 좀 있다. 자, 여기서 어떤 정도를 나타냅니다. 다시요. 부. 부. 아니에요. 저번 수, 유따 난. 저번 수, 유따 난. 저번 수, 유따 난. 네. 이 책은 조금 어렵습니다. 자, 183번. 니 넝 카이 쳐 마? 니 넝 카이 쳐 마? 읽어보세요. 니 넝 카이 쳐 마? 니 넝 카이 쳐 마? 네. 당신은 운전할 수 있나요? 넝 카이 쳐는 카이는 움직이다. 운전하다는 거예요. 쳐는 자동차요.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며, 가이 쳐. 다시요. 카이 쳐. 카이 쳐. 카이 쳐. 카이 쳐. 넝는, 뭐, 할 수 있다 없다. 넝 카이 쳐 마? 하면 운전할 수 있나요? 질문이요. 질문입니다. 다시요. 니 넝 카이 쳐 마? 네 넝 카이 쳐 마? 네 넝 카이 쳐 마? 네 넝 카이 쳐 마? 자, 계속. 184번이요. 저는 어때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내가 볼 수 있나요? 나는 카이 쳐. 카이 쳐, 그 다음에? 계속. 내가 에어는 셔츠. 내가 못 카이 쳐 마? 네. 차림을 하다. 차림을 mention. 차림을 하다. 차림을 말하는거에요. 차림을 부르는 거에요? 내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볼 수 있나요? 4등이 부르다고. 나는 뭐뭐가 없습니다. 자동차 자격증. 운전 명령은 운전하는 운전자라고 말합니다. 운전자면은 운전자 ГУ, 지닌 친点. 나는 운전면허가ibe И만은 운전자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운전면허예요? 하는 혀ied에서 우리 애맨이 운전자가 없으면lockюche 운전에는 운전자라고 할 수는 edits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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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운전면허하면 185번 읽어보세요 병음 잘 봐 우리 병음을 다 배웠습니다 성조어가 지금까지 틀리고 있습니다 계속 틀리고 있어요 자동차 운전면허하면 회사는 할 줄 아냐, 앞에 넣은 건 어때요? 할 수 있어 없어. 너 축구 찰 줄 알아? 너 축구 찰 수 있어? 너 축구 찰 수 있어? 축구하면 주球, 차다면, 너 축구 찰 수 있어? 너 축구 찰 수 있어? 좀 바뀌는 거 같은데요? 내가 차hinueller 나는 걸까ениеidan. 내가 버리지 못하냐, 내가 버리지 못했다고 말이죠. 너는 뭐하는거지? 너는 뭐하는거지? 너는 뭐하는거지? 자, 책본시국이 책가 며, 저거는 뭐하는거지? 저거는 뭐하는거지? 좀 더 묻는거지? 좀 더 묻는거지? 자, 운장한 수입 다면, 는 카이처, 는 카이처 운전할 수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능开车마, 다시요 능开车마, 능开车마 능开车마, 자, 운전할 수 없다면 我不能开车, 다시요 不能开车, 다시요 운전 명나면, 기차驾驶장 명나면, 자, 운전 명나면 운전 명나면, 운전, 자, 시장 자동차 운전 명나면, 기차驾驶장 명나면, 자, 여기서 운전 명나면, 자, 시장 계속 축구를 차다, 일상이상 축구를 차다 하면 티주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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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주초 다시요, 책을 볼 수 있어요? 하면 능开车마, 책을 볼 수 있어요? 하면 능开车마, 자, 따라 읽어봐요 니 능开车번, 수마, 자, 니 능开车번, 수마, 니 능开车번, 수마, 자, 어때요? 성조 표시, 삼성, 삼성에다가 성조 표시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삼성 있죠, 이게 니, 자, 여기 니, 자, 읽어봐요 니 능看 저번 수 뭐? 니 능看 저번 수 뭐? 니 능 아니야, 능 올라갔잖아 다시, 니 능, 다시, 니 능看 저번 수 뭐? 니 능看 저번 수 뭐? 반삼성, 니 능, 여기 올라갔잖아 니 능看 저번 수 뭐? 니 능看 저번 수 뭐? 자, 이책까지 저번 수, 저번 수 군설으으며 군설으응, 숫에다 우에서 아니하면 부 다시 부 책은 조금 어렵습니다 하면 저 번 수 요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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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조금 어렵다 183번 운전할 수 있어요 하면 니는 카이처 마 운전하다 카이처 니는 카이처 마 니는 카이처 마 니는 카이처 마 이된다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나 도 вин장하는 기술이야 나는 차는 차에 monitors 내가 운전하지 않으라는 기술이 없다면 그 차에 운전하지 않으라고 운전하지 않으려고 운전하지 않으라는 기술이 없는 기술이 없어 운전하지 않으러 운전하지 않으러 운전하지 않으러 운전하지 않으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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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